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입니다. 농촌 총각으로 만 30살 이상, 50살 이하의 주민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할 경우 결혼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34곳이 이런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지원,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등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하나같이 남성의 결혼 비용 지원입니다. 적게는 1인당 3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까지 줍니다. 명목은 항공료와 숙식 비용 등입니다. 시골로 와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걸 꺼려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쉽지 않죠 사실. 가급적이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계급사회나 가부장적 사회에 존재하던 지참금처럼 결혼과 돈을 결부시킨 것이란 비판이 나와 여성가족부도 조례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은 불쾌감마저 호소합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왔다는 개념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적은 이라든지 본인의 자신감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한 번 만든 걸 바꾸거나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조례를 폐지하려다 각 지역에서 크게 반발해 지원 대상을 농촌에서 어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평창군이 내년도 농업 분야 내국인 계좌근로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20살에서 50살 이하의 국민으로 이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농작업 종류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월군이 영월군청 뒤편 별관과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일대에 주차장을 신설했습니다. 신설 주차장은 지상 2층의 98면 규모입니다. 이번 주차장 신설에는 30억 원이 들었습니다. 영월군은 내년 6월까지 이 주차장에 전기충전소 2곳을 추가로 갖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